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화창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딱 공원 놀러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 힘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주 멋지고 스바라시하고 뷰티풀하고 환상적일 테니까요 제가 할 게임은 럭 시뮬레이터 2015년 뭐요? 말 그대로입니다 돌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죠 맵이 다양하게 있는데 숲, 사막, 뭐 눈덮인 숲이겠죠 예 이건 돌아가는 메뉴 좋아요 숲부터 해보죠 난 돌이야 지금 난 돌이야 지금 저는 어 돌이 되었습니다 네 돌이 되었어요 아니야 이걸로 끝일 리 없어 뭔가 응? 방향키가 있겠지 방향키 응? 그래 W, A, S, D 아무것도 안되는데 급격히 내 마음이 돌로 돼가는 기분이에요 아주 멋져 두 번 다시 탄생할 수 없는 아주 멋진 게임이야 아주 멋져 박수를 치고 싶어 중앙에 있는 게 엄마 돌이고 주위에 있는 작은 돌 덩어리들이 아이들인가? 그럼 몇이야? 정말 숭풍숭풍 나왔네 어? 군대 갈 필요는 없겠다 애초에 돌이었지 잠깐만 약간 묘한 녀석이 있어 노린 건가? 역시 돌 체험 어메이징 하군 스펙터 크랙 좋아요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직접 돌이 되어보도록 하죠 계속 기다려 봅시다 가자 아무래도 10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른 맵으로 가죠 엄청나군 광활한 돼지 불 깨 타오르는 열기 는 아니군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어 정말 스바라시한 성인장들이 있군요 선인장 아주 스바라시예요 어느 게 제일 클까 이렇게 굵고 길게 나는 거 가장 큰 게 좋죠 저장 큰 녀석을 발견했어요 우오오오 iberal 도장 표출 과연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군 아하 비 오훈 눈이 내리네 아주 환상적이군요 눈알갱이가 입자까지 다 보이는데 눈알콩이가 입자까지 다 보이는데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에게 찬사를 보내려고 싶습니다 이건 인디게임의 명작이에요 언더테일을 밀어냈어야 됐어요 이 게임만큼 돌을 잘 알 수 있는 게임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돌이 된 기분이거든 돌아버리겠어 네 돌 시뮬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돌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즐겨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은 어떤 게임을 할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뭐예요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버 보러 가세요